누구지? 아 김연우 씨네 김연우 씨였네 연우? 아니야 맞네 맞네 김연우다 미스를 거꾸로 소화한 너 그 조롱을 칭찬으로 바꾸는 놈 트랙을 제 이름으로 만드는 놈 하나가 쏘아올린 공 그 공 잡고서 Shoot it and go Let's go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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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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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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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돈 자랑 내 차에 반영 어색어 난답지 않아 그냥 솔직한 거 벗어 제끼어 가면 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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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딘 그게 전라다워 소스 TV만 치면 내가 부위고 예, 글도 유물 왔어 뭐 행사, TV, 공연 광고 이건 뭐 shit 거의 홍길동이야 포기하지 마 지나온 날들이 너를 만든 이 감옥 여기 가져왔지 마 아직 사날들이 더 많은 이 감옥이 웃음거리 거기에 지면 넌 거기까지는 거지 역시나 역시 디디디디디 모두가 길길거리더라고 반대로 켜고 다 같이 디디디디 디디디 Say what 디디디디 Say what 디디디디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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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제가 음악 예능을 좀 많이 안 했어요 괜히 그 부담감도 있고 시간도 되게 많이 쏟아야 되고 근데 올해는 제가 좀 음악을 많이 하고 싶고 좀 다양한 경험을 좀 덕후를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정체를 숨기기 위한 본인만의 경험이 근데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그냥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만 해도 일단 사람들이 모를 것 같고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디디디 아, 아 역사상 최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리허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디디디디 그 타는 디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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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